한국의 경주 한국의 경주 한국의 경주 한국의 경주 한국의 경주 한국의 경주 뭐라구요? 팔 다쳤냐구요 어? 괜찮아요 본부장님 오케이요 오케이 어떻게 일하구요! 아, 뭐라는거지? 나 이대로 포기 못해요. 나 승부 근성 하나는 진짜 죽음이거든요? 오케이 해요. 저도 오케이 해요. 네? 그렇지. 본부장님 좋아요. 그래서 제 대답 오케이 라고요. 아! 엄마! 어! 아, 죄송해요. 아프세요? 아니요. 아프세요. 이런건 남자래. 나 보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 눈을 그대만 보는데 고마워 그대 눈부신 햇살처럼 내게 넘치는 사랑만을 주는 그런 사랑 소중한 사랑 그들은 옳았다. 그 꿈은 개꿈이었다. 그리고 난 이제 하찮은 꿈 따위에는 연연하지 않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프로페셔널한 현대 여성이자 사랑을 막 시작하려는 여자 정수영이다.